즐거움 줄.. 뭐야? 어 이제 아빠 가오 봤잖아요 이제 아빠의 가오 아빠의 가오가 뭐였지? 그거 50초 동안 배리어 있는 거 한 대 막아주는 50초짜리 부엉 있는 거 지금 패치가 됐어요? 안 됐어 아직? 제목의 전화는 뭐냐고요? 그냥 랭킹전으로 끝내기 아쉬워가지고 전화데이트라 붙여버린 겁니다 워터님은 전화데이트 없어요 진정하세요 아니 전화데이트 없어요 아빠의 수호예요? 가오가 아니라? 가오나 수호나 뭐 가오나 쉽니다 그냥 두둔탕 일단은 여기에 엘드라고요? 엘드라 있고요 뭐야? 안녕? 어떻게 노네? 뭐하세요? 전 1호에 있습니다 하하! 꽉! 기아미! 어머나? 점프하지 마세요 점프 점프하고 공이 맞으면 나 진짜 안 참아 자 넘어올거죠? 그럼 이쪽으로 돌아가세요 워어어어어어어어어어 기저귓이야 나한테 오겠는데 이래서? 안녕? 안녕? 안녕 친구들 점프할거니? 미리 닫아두고 왜 공포인줄 알았죠 여러분들? 캐시태브 공포 바로 이유 있었습니다 아하! 타당 타당 바로 기절 넣고요 또 도망가고요 자 이제는 창틀마귀가 아니었거든요? 계속 돌 수 있거든요? 이쪽으로 돌아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걸 어! 콸콸이다! 야 저쪽! 저쪽까지 달려야되는데 이리와! 달려! 아 케미넷까지 달렸어야 되는데 달려! 아! 진짜 나 콸콸이 루키노가 제일 싫어 하지만은 여기서 AOMG까지는 진짜 무리다 무리 내가 왜 닫아놨어 더 밀어가지마 무리에다 무르다 물러 물렁 복숭아야 종량 어!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콸콸이 뺐으니까 구출하기에는 한결 수월할거야 예아 보드 대기주 예아 나는 구출 기대주 예아 자 아냐아냐 여유있어 여유있어 난 뭐 워드찍 미치 점프할때 그냥 공 막 쓰면서 도망가면 되잖아 괜찮아 괜찮아 어! 보드가 맞는건 살짝 아쉽고 자 여기서 이거 이쪽으로 나오기만 하면 돼 나 여기 테라스 쪽 있죠 이쪽 문으로만 나오기 유도해주세요 그럼 제가 주솔로 한번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탈출이거든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ㅎㅎㅎㅎㅎㅎㅎ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전 아니였다고 보거든요 여기로 떨어지면은 그 문으로 나갈 수 밖에 없거든요 어? 바이바이 따른데로 간다고 다른데로 가네 더 가까운 데로 갈 줄 알았거든요 미쓰미쓰 완전 미쓰 쓰라지님이다 아주 으아 짜짜짜짜짜 너무 아깝고 이거 좀만 더 노력했으면 탈출했다 인천? 이미 최대치의 노력이었는데요 아 이거 포드님이 쓰러져계신게 너무 아쉬운데? 부엉이 안썼잖아 아직 어 점프점프해서 바로 죽으면 눈물나 아 죽지망 계속 깨아놔 저기 둘이 야 너 걷다 막으면 어떡하니? 한자로 가 아 이거 빠질거 같은데 비슷한 시간에 땡큐 나 이제 새거 하나 잡았어? 아니 그 미로쪽에 돌리고 있어? 요? 나 케어갈게 어디야? 일단 기절 한번 먹였고 야야야야야야야 아 또 개푼다 개푼다 어 끊었나? 어 끊었어 포드가 끊었어 아니 포드가 물렸어 아 깜짝아 물렸구나 포물선을 그렸네 완벽한 포물선 네넷 아 먼저 갈게요 식훈 terrorism 아 나는 아직 못웃어 한 번 더 꺾구요 하하핳하하하 한 번 더 꺼 우리 짝집에 있어요 나 꺼 껴 가슴버기 아하하하하하 너무 좋아요 이 맛이지 이 맛의 생존자를 진짜 하기 쉽겠다 감추자 지금 잠깐만 왔어 왔어 루키노 왔어 근데 어떻게 우리는 다 아실까요 우리는 통금 있어요 붙잡지 마세요 루키텸 아저씨 부모님 이 집에서 걱정하세요 저희는 먼저 집으로갈게요 목토를 포착했다 하지만 문은 열렸다 착지를 맞아도 삽- 우우우우우 ! 고고고고고고고우박 최고의 주위스 자 93초와 68초로 들면서 완전히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완전히 좋았습니다. 아 근데 마이 9시가 지났다. 그만할까요? 이제 방송시간 1시간으로 잡자. 아이고 댕댕댕댕댕댕동